자 지금 이 주포로 보이는 한국증권이 HLB를 연일 매수하고 있죠.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매수 내려가도 매수 나는 무조건 매수할 테니까 많이들 팔아줘라 약간 그런 분위기로 매수를 하고 있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급등 트리거가 언제 당겨지느냐 이 문제일 뿐이죠. 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 뿐이 내린 기간이 정말로 오랫동안 뿐이를 내렸죠. 자 중국에 있는 이 대나무 모소라는 대나무가 뿌리만 4년 동안 내린다 그러죠. 내리고 올라칠 때는 지금 죽순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는 3주 만에 15미터 정도 올라가 버린다 그러죠. 엄청나게 뻗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지금 이제 이런 그런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대나무 지금 HLB가 지금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HLB는 뿌리 열심히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뿌리만 열심히 내려라 내린 만큼 이제 뻗어 나가는 힘은 뿌리를 많이 내린 만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뻗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가겠죠. 재료가 있는 종목은 재료가 있는 종목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올라가죠. 지금 대웅제약 한번 예를 좀 들어서 보면은 이 대웅제약도 이제 이런 뭔가 트리거가 당겨지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이것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대웅제약은 회사마저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뭔가 재료가 딱 생기니까 올라가기 시작했죠. 아주 크게 뿌리를 얼마나 내린 건지 보면 얘는 거의 한 1년 넘게 내렸죠. 뿌리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더니 이제 자라기 시작하니까 6천원에 시작해가지고 6천원에서 여기까지 4만원까지 일단 올라갔죠.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갈 때는 하염없이 또 내려갔죠. 자 이거 언제까지 내려갈 건데 이러면서 지금 4만 2천원에서 2만원까지 내려갔으니까 단기간에 그냥 반토막 내버렸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 많이 내려가. 단기간에 반토막 내버리고 240선은 저리까지 갔다가 240선에서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 반토막 나는데 하나 둘 셋 한 3개월이었죠. 반토막 내서 내려오는데 딱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오래 안 걸렸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는 데는 전 고점보다 반토막 나고 나서 2배 이상 올라가는 데는 지금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한 달도 한 달도 안 걸렸죠. 올라가는 데는 트리거가 딱 당겨지니까 며칠 안 걸렸죠. 며칠 안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는데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 3일이면 되죠. 하나 둘 셋 3일이면 그냥 폭등을 해 올라가 버렸죠. 이제 이런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트리거가 당겨지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HLB를 좀 보면은 자 이거는 뭐 안 될 수 없는 약을 가지고 하고 있죠. HLB 이 HLB에 지금 뿌리 내린 걸 보면 정말로 오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1년째 뿌리만 내리고 있죠. 1년째. 1년째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뭐 이 뿌리 다 내리고 정말로 뿌리가 안 썩고 잘 살아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부분은 이 리보세라닙이 제대로 된 약이 맞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들 봤을 때 별다른 문제 없는 거 맞지? 이런 부분만 확인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들 보면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파이프라인도 아주 줄을 섰습니다. 지금 어느 거 먼저 가져올지 그것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세상에 나오기 위한 마지막 관문 정도 되고 있는 지금 NDA 승인 신청. 마지막 NDA 승인 신청.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두고 정말로 이제 지금 지겨운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겨운 게 정말로 좀 문제가 있죠. 지겨운 게 문제일 뿐. 그 외에 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 좀 지겨운 게 가장 큰 지금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평선도 좀 워낙에 좋은 상황이다. 이평선도 아주 뭐 너무나 좋죠. 이평선도 지금 다 모아 있는 상태고 한 번 이제 시동을 한 번 걸었다가 지금 다시 불응했다가 또 다시 이제 불응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딱 맞춰가지고 키높이 딱 맞춰가지고 몸통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지금 재료가 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이 트리그만 탁 이렇게 누가 방아쇠만 딱 당기게 되면은 이제 시작하겠죠. 시작할 겁니다. 어디로 시작하면 위로 시작하죠. 이거는 밑으로 시작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지금 약이 이제 곧 세상에 나올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총알을 탁 당기면 방향을 쭉쭉 위로 타고 가겠죠.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안 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늘 거리량도 26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주 지겨운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참아내기가 힘들죠. 남들 잘 가는데 이렇게 잘 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기가 뭐 쉽지 않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올라서면은 얘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탁탁탁 올라가지고 3일 만에 거의 두 배 정도 그냥 올라 버렸죠. 이렇게 트리그가 당겨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한 3일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엔딩 승인 시트 언제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곧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곧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1일입니다. 무려. 오늘 끝나고 나면 토 1, 12, 13일 딱 주말 지나고 나서 14일부터 해서 또 일주일 금방 갑니다. 그 다음에 한 주 쉬고 또 일주일 금방 가죠. 그 다음에 또 금방 가. 3주 이거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언제 트리거가 당겨질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당겨질 때까지 느긋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당겨지겠죠. 지금 공매 척결이 아마 제대로 될 겁니다. 공매 척결이 아마 제대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공매들이 아주 끈적이죠. 아주 끈적입니다. 아주 끈적이고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에서도 봤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는 그런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버리면 공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런 에너지까지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공매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권에서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죠. 계속해서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매수하다가 매도가 잡히니까 14,800 나왔지만 지금 계속해서 한국 정권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17만 주 팔고 33만 주 매수가 들었죠. 지금 한국 정권에서 지금 최근에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신한 쪽에서는 초반에 좀 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로 지겹습니다. 오늘 식값 마이너스 0.5%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100원 올랐다. 200원 올랐다. 이러고 있죠. 지금 아주 지겨웠던 이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하고 비슷하게 한 단계 레벨업만 됐습니다. 레벨업만 살짝 한 단계 레벨업 돼가지고 그런 모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재료가 곧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재료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공매 세력들은 계속 이제 갚고 있죠. 계속 갚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진짜로 겁이 많이 날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죠. 프로그램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오늘도 또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사고 있죠. 수급을 좀 보면은 자, HLB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서 좀 이제 밑으로 좀 약간 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제 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트리교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당겨지겠죠. 어느 시점에 당겨지게 되면 이제 HLB의 이런 시대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전부 다 오르고 있죠. 워낙에 아주 많이 하락한 이런 조목들 보면 일행약품도 지금 이렇게 시작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매수 붙어가 쭉쭉 올라가 버리죠. 얘는 치료제, 불법 리베이터는 이런 소식밖에 없고 아직 특별한 건 없지만 오늘은 그냥 뭐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 일단 올리고 보자.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부광약품도 지금 정말 오랜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치료제죠. 아주 오랫동안 밀려 내려왔다가 치료제 개발을 추시 지금 오늘 작정하고 밀 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치료제 지금 부광약품 그리고 일행약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트리그는 지금 대웅이 당겼습니다. 대웅이 그러면서 이제 신테카 바이오드 치료제 개발 이런 종목이죠. 아주 낙폭이 엄청나게 크죠. 이런 종목들 아주 강하게 지금 밀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키워드가 치료제죠. 치료제 종목들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오늘 전부 다 끌어올려라. 이런 지금 명령을 받은 것처럼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크게 지금 이제 좀 돈잔치가 좀 펼쳐지고 있죠. 돈잔치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일체비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횡벌을 좀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 차례만 오면 되죠. 내 차례만 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NDA 승인 신청을 기다리는 그런 어떠한 세력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잘 버텨냈는데 인내심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냥 치료제 관련 주들은 다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제 치료제 부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 테마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겁니다. 이제 백신 나오고 치료제 실제로 다 나와서 판매되고 하면 그렇게 치료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쭉 나오게 되면 이쪽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테마죠. 항암제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 신약 개발 신약 항암제 이 부분은 영원한 테마고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큰 테마로 HLB가 이제 대장을 잡고 올라서는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못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뿔이 많이 내렸고 이제 누가 트리거를 당겨줬죠. 당겨줄 건데 아마 당기게 되면 아주 엄청난 이 매수세가 붙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매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줄 겁니다. 알아서 알아서 올려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시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